자 휴마시스. 휴마시스 지금 내려오는 구간인데 더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 기술적 반등만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싸우셔야 돼요. 손절가는 17,000원. 손절가 17,000원 잡으시고요. 23,000원. 22,000원 정도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어요. 22,000원. 22,000원 좀 세다. 20,000원. 20,000원이요. 20,000원 정도 오면 땡큐라고 생각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어요. 휴마시스.